많은 그런 질문이에요. 이게 유전인가요? 혹시 뇌와 영향이 있나요? 심리에서 오는 건가요? 정확한 답변은? 저는 사이다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타고나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유전은 아닙니다. 저는 산만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산만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는데 이거는 시력하고 비슷해요. 부모님이 시력이 나쁘면 나도 시력이 나쁠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시력이 나쁜 건 아니고 우리 애가 꼭 시력이 나쁘라는 법도 없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. 그 정도의 연관성 정도는 있을 수 있다.